사실 주변에서 LG전자에 대한 어떤 선호도 좋아한다라는 투자자를 만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등과 같은 쪽으로 많이 갈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전자에 대한 주가 상승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등이 어떤 기대감 등을 더해가고 있는데 먼저 그 수준부터 알아볼까요? 일단 1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 LG전자가 스마트폰 판매량을 비밀로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밀로 가는 게 또 판매가 부진한다? 이 생각이 돼서 조금은 시장 예상치보다는 안 좋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하고 나서 보니까 상당히 괜찮았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화면 자막이 나오겠지만 730만 대를 판매를 하게 되면서 점유율이 20%를 기록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일단 20%를 기록하게 됐고 글로벌 시장에서 1780만 대를 기록하게 돼서 적자 폭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더라도 적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작년 4분기에서 이번 1분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애플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4.5%, 24.6%를 기록하게 되면서 지난 4분기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4% 증가를 했고 애플 같은 경우는 도리어 4%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삼성과 애플의 점유율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위 부분을 봐야 되는데 JT하고 알카텔의 점유율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JT 같은 경우는 10.4%에서 6.9%로 하락을 했고 알카텔 같은 경우는 6.5%에서 4.5%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LG가 어떻게 본다면 이번에 1분기에 중저가 모델을 공략을 하게 되면서 선두권이 아닌 하위 업체의 점유율을 뺏어왔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왜 주목을 했냐면 삼성전자가 잘 보시면 갤럭시 S4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전략으로 하기에 고가로 계속 갔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벽에 부딪히게 되면서 5부터는 갤럭시 Z라는지 A라는지 중저가 모델을 출시를 하게 되면서 신흥 시장을 공략을 했고 그게 어떤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판매량은 계속 늘려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LG전자가 지금 삼성전자가 과거에 했었던 이 전략을 현재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리미엄 시장에서 어쨌든 애플이라든지 삼성과 같은 강력한 벽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눈을 돌려서 아래권 하위 업체들을 공략을 한 다음에 점유율을 높여서 그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프리미엄 공략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전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G6 같은 경우에도 실적으로 4월 7일부터 공식적으로 글로벌 공략을 시작했기 때문에 1분기 때 기반을 다지고 2분기 때 적극적으로 어떤 판매를 확대시키려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과거에 삼성전자가 했었던 그런 전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특징도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어서 G6에 대한 효과가 아직은 1분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G6의 효과가 2분기로 그대로 연결이 될 수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죠 이게 지금 사실 뉴스에서 이번에 L전자가 미국 시장에서 스마트폰 점유율이 높아졌다는 건 굉장히 빅뉴스입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건데요 2분기까지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L전자가 예전의 주가, 예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L전자가 2008년도에 주가가 16만 4천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때 모토로라가 몰락을 하면서 L전자의 북미에서의 어떤 초콜릿폰 부분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주가가 그때 16만 4천원까지 올랐던 적이 한 번 있고요 그리고 L전자가 점유율을 2등 정도 했던 적이 2012년도에 또 한 번 있었거든요 이때도 L전자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이다가 그 한 해에만 주가 상승률이 100% 가까이 상승을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L전자는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 이 부분하고 주가, 제 느낌입니다만 주가 상승하고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L전자가 2013년부터 시작해서 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랐던 부분에 일단 모멘텀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일단은 미국에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2분기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 L전자가 더 이상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뒤에 가려있는 종목이 아니라 진짜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제목이 오늘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요 50주 신고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이제 L전자가 2008년도에 16만 4천원까지 올랐다고 했는데 지금 주가가 7만 6천원이거든요 괜히 52주 붙여놓으면 이제 갈 만큼 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L전자 지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 앉으셔가지고 주봉차트를 조금 길게 보시면 주봉차트로는 이제 2중 바닥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래도 올해 들어서 주가가 가파르게 오른 건 아닌가 전에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죠? 일단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주가 상승이라는 게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실적 좋은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 좀 가지고 오래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 부분에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모멘텀이라는 게 하나 붙어줘야 되거든요 사실 이제 L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GM하고의 통신모듈 공급이라든지 여러 부분의 모멘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가 발목을 잡았던 것이 스마트폰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스마트폰 부분에서 어떻게 모멘텀이 하나 붙어준다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오르고 있는 게 결코 가파르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LG전자에 대한 어떤 주가 향방을 평가하는데 사실 휴대폰만으로서 접근을 하려다 보면 현재 주가 수준이 당연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LG폰들을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죠 G6의 인기가 크게 체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한 해의 장점 중에 하나 또 삼성전자와 차별화가 크게 되지 않고 경쟁관계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백색가전 부분이거든요 특히 LG전자의 강점 중에 하나는 신흥시장, 남미라든지 중동 등과 같은 지역 내에서 LG전자의 제품 등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강하다는 건데 그동안에 고전하게 되었었던 주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브라질, 러시아 등과 같은 신흥국 경제들이 대부분 역성장하는 경기 침체 상황이었다는 거죠 문제는 이들 나라들이 올해 다 플러스 성장이 예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LG전자에 대한 어떤 장점은 여기에서도 찾아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이런 백색가전에서의 어떤 투자 매력도 하나의 LG전자 추가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실적이 턴을 했는데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꼭 느낌이 어떠냐 하면 라인이 카카오보다 더 잘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앞만 해봤자 카카오가 그래도 주변에 많이 쓰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라인을 좀 터부시하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가전도 사실은 LG가 대역사가 오래됐죠 삼성이 뒤에 뛰어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북미 같은 지역에서도 LG가전은 세일을 잘 안 합니다 세일을 잘 안 해도 잘 팔리는데 삼성은 세일을 하거든요 그 정도의 어떤 LG 부분의 어떤 위상을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단지 하나학제가 있다면 북미 지역 공약 부분의 공장이 멕시코에 있습니다 LG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멕시코에 장벽을 이렇게 쌓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LG한테도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가시화가 안 돼 있는 부분이니까 그 전까지는 역시 LG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가전 부분의 실적, 스마트폰 현재 부분은 모멘텀 그래서 LG전자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LG전자와 관련된 이슈 중에 하나가 펜텍 인수와 관련된 어떤 루머 등이 있어 왔고 공식적으로 이외에서는 아직 검토한 적도 없다라는 어떤 회사 측의 입장 등이 있어 왔습니다 최근 LG전자의 조금 흥미로운 이슈 중에 하나가 자꾸 이제 여러 글로벌 기업들과 그리고 또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인수합병 시도 등이 진행된다는 점에 대해서 좀 주목이 되거든요 특히 LG그룹 전체로 봤을 때는 요즘 구글과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슈 등이 좀 있습니다 과연 LG전자, LG그룹의 이 같은 어떤 경영 전략 등에 대한 변화가 앞으로도 좀 자주 등장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인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일단은 이게 어찌 보면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또 조금 저렴한 편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장사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간단하게 해서 돈이 되면 하는 거고 돈이 안 되면 안 한다고 보는 게 딱 정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일단 먼저 펜텍부터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지금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MC사업보도 부담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남의 직 자식까지 떠올리게 되면은 과연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날까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업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너지 효과 그리고 돈이 된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답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펜텍은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안 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엘리전자가 모바일 부분에 CPU 부분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부분을 조금 가볍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굳이 펜텍을 가지고 오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저도 근데 펜텍의 인수가 어쨌든 중저가 스마트폰을 더 강화시키려는 의지가 좀 읽혀서 그래도 좀 주가 상승이 힘이 되지 않았나 했는데 주가가 전혀 꺾이지 않는 걸 보고 나서 전혀 오늘 주가에는 이런 펜텍의 인수설이 반영이 되지는 않은 거죠 그냥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이 더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오해를 하시는 게 펜텍이 중저가 모델이 아니고 예전에 프리미어 모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저가를 가져온다는 건 펜텍을 가져올 이유가 없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LG전자에 대한 투자 판단을 내려보겠습니다 현재 주요 증권사들의 LG전자의 목표 주가는 약 8만 5천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계속 오르고 있어 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 판단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네,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LG전자가 부각이 된 이유가 스마트폰 사업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LG전자 자체적으로도 2분기 흑자전하는 건 아무래도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상세가 바로 꺾이지는 않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 번 8만원 9만원대가 조금 힘들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9만원대를 9만원대 돌파가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9만원대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핸드폰 그러니까 모바일 사업부가 흑자전환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연간 매출이 60조를 돌파를 해 주게 된다면 9만원 돌파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조금 9만원대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0만원 선 이상 보는데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LG전자 부분은 실적 터너라운드가 예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전혀 오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렸고요 이번 2017년도 지금 예상되는 단기 순위기라든지 영업이익 수준이 거의 LG전자가 예전에 보여줬던 실적이 정상화됐을 때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동차 전장이라든지 여러 부분의 모멘텀까지도 일단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 일단 10만원까지는 봐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자동차 전장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모멘텀이 더 부각이 된다면 10만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정윤서 앵커가 지적했던 것처럼 52주 신고가라는 말에 현재의 주가 판단을 들리는 이유는 없다는 점이겠죠 향후 LG전자의 주가 상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근거 등이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KGS단 매니저먼트의 강준혁 대표, 프라임스탁의 정태근 팀장, 정윤서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